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신봉수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보호팀 신봉수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먼저 이번 교육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산시가 민선 8기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2023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의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가 진행됩니까? 네, 먼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으로 6월 24일 박윤성 해전대학교 반려동물 토탈케어학과 교수를 조빙해 특강이 마련됩니다. 박 교수는 반려동물의 선택과 입양 전 준비사항, 관리 방법 등 반려동물과 관련해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 교육도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이어서 반려동물 수제간식 만들기 교육도 진행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수강 신청은 통합 예약 시스템과 축산과 동물보호팀 전화 접수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강의는 모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신봉수 주무관이었습니다. 강의는 모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강의는 모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